안녕하세요. 부타 팀입니다. 반드시 적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유올리언즈는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직전 경기 홈에서 세크라멘토 상대로 136대 104 승리를 따내며 점시즌 28승 27패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10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온 이후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유올리언즈는 애틀란타에게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며 자이언 윌리엄스, 가니힐스 결장, 브랜든 잉그램, 요나스 발렌슈나스가 출전이 불투명한 가운데 애틀란타를 상대로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베틀란타는 100투백 원정이었던 직전 경기 원정에서 댐버 상대로 108대 128패배 2연승 후 3연승 도전에 실패하였고 시즌 27승 27패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베틀란타는 나쁘지 않은 경기력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트레이 영이 결장으로 주전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의 2대2 플레이를 전혀 막아내지 못하는 가운데 자동물 수비가 나타났으며 팀 기동력 싸움에서 좋지 않았으나 2일 동안 휴식을 취한 후 원정으로 떠나며 풀전력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부타팀의 추천픽은 유올리언스 승의 235.5 언더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브루클린 대 피닉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루클린은 직전 경기 홈에서 LA 클리퍼스 상대로 116대 124 패배를 기록했으며 정케빈 주란트의 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델러스와 드테이드를 통해서 영입한 도리안 피니 스미스, 스펜서 디니디의 결정한 공백이 크게 느껴집니다. 브루클린은 카일리 어빙을 델러스로 보내고 도리안 피니 마이너스 스미스, 스펜서 디니디와 2029년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2027만 2029년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를 진행했다. 하지만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한 선수들은 피닉스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경기에서 다소 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닉스는 100투백 원정이었던 직전 경기 원정에서 디트로이트 상대로 116대 100 승리를 기록했으며 최근 5경기 4승 1패 흐름 속의 시즌 29승 16패 성적, 디트로이트 상대로는 데빈 부커, 카메론 페인, 랜드리 샤멧의 결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크리스 포리, 나투를 한 개도 상공시키지 못했지만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카메론 페인, 랜드리 샤멧의 결장은 이어지겠지만 데빈 부커가 복귀하게 되는 피닉스가 패스 게임을 통해서 찬스를 만드는 능력과 기본적인 수비력에서 우세가 예상됩니다. 저희 붓다 팀의 추천 픽은 피닉스 마현승의 226 오버를 추천합니다. 이 밖에 가족방에서는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입장하셔서 문의주시기 바라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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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